크흐 제주대지면 돼지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러 왔어요 우와 여러분 보세요 이거 깨끗한 어이구 지금 김이 뭔데? 면기가 뭐라 보통은 돼지도 오면 돈벼 위에다가 이렇게 스프 올려서 소금 탁 찍어먹고 있는데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딱 뜯하게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는 수육전문점이라고 듣고 왔는데 고사리 육개장도 엄청 유명해 여기 앞에 고사리 육개장 그래서 따로 시켰어요 깐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시킨 게 아니고 같이 나온 게 수육 하나를 시켰더니 세트군요 다 나와 3만 원대 한 상 이건 진짜 시켰습니다 3만 원대 가성비 이 가비야 와 저거 한 4명 너무 대단하네요 뭐 부터 먹겠다 저거에 딱 아 되게 욕심부린다 처음부터 와 이게 밑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는데 육즙이 막 떨어져 약간 저게 채소에 약간 기름기가 먹은 상태에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아 아 오늘따라 쩝쩝하시네요 소리가 되게 쩝쩝거리네 스튜디오에게 김성훈 선배님이 생각나네 우리 또 좌선생 진짜 맛있나 보네 또 쩝쩝 떼면 쩝쩝하는 거 봐 진짜 맛있는 음식은 이상하게 더 쩝쩝되지더라 김성훈 선배님 오늘도 많이 쩝쩝될게요 아니 보통 수육을 삶을 때 집에서도 커피도 넣고 각종 뭐 개피니 뭐 감초니 월계수 이비니 뭐 쌍화탕 문들도 있고 콜라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근데 이걸로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고기가 도대체 뭘 넣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나 비법이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두 시간에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잡내가 좀 날 때 싫어하거든요 응 그리고 이 비계 껍데기 부분 싫어해 근데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달아 크크 달아 달콤한 이 푸딩같이 너무 좋아 우리 또 사장님이 이 또 황태초무침을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황태초무침이 환상인데요 아 저게 저렇게 같이 먹으면 삼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고기하고 육개장까지 같이 하면 아 저거 아우 야 이야 좋다 보통 보쌈 김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쌈 김치는 우리가 그 겉절이의 느낌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족발에도 골뱅이 무침에도 먹는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오 생각해보니까 이건 그런 아이디어네 오오 탁 싸서 먹으면 약간 느끼하고 응 약간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달콤한 거 또 쫄깃쫄깃한 황태도 쫄깃 느끼면서 야 초무침 때문에 침이 그냥 보이게 만드네요 네 저 아이디어 좋다 네 아니 안 봐도 궁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황태초무침 뿐만 아니라 반찬들이 너무 많아 반찬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황태초무침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반찬에 또 싸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사장님께 팁을 좀 받았습니다 이 고기를 올리고 직접 담그신 백김치를 올리고 후추무침 딱 초생강도 이렇게 퍽 올려주면 퍽 우리가 보쌈 보쌈 김치에 뭐 북무침에 요런 거 좀 맛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아쉬움을 요런 요런 걸로 딱 달랠 수 있어 먹어볼게요 저거는 거의 뭐 요런 반찬 수육 3합이 아니라 4합이네요 아우 반찬 요런 반찬들은 보통 우리가 팩집이나 일식집이나 요런 데 가면 이렇게 보이는 반찬들인데 고기에도 이런 거를 접먹겠다는 게 우리 사장님이 많이 먹어봤다는 거야 이렇게 또 양념이 많이 묻은 김치보다는 백김치 같은 거 톡톡 쏘아주는 그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초생강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반찬 좋네요 어휴 이게 저게 제주 전통식 고사리 육개장이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야 이게 수육에 가서 따라 나오는 어? 썩맨이네 와 이게 여기 수육 전문점인데 고사리 육개장 전문점을 옆에다 다시 또 하나 차려야겠다 보통 수육을 먹은 다음에 뭔가 빨간 그런 국물들이 나오는 게 거의 보통인데 김치찌개라든지 그런데 약간 좀 느끼할 수 있는 국게장이 나온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느끼하고 회비하지 않아 깔끔해 아 드디어 밥이 나왔군요 아 난 밥을 왜 안 먹나 싶었는데 육개장을 먹었는데 육개장을 먹었는데 생각나게 이 앞에 먹었던 수육에 먹었던 반찬들이 이제야 또 다시 생각나 육개장에다가 황태초무침을 탁 올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백김치를 올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부추무침을 올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이미 먹어본 새콤달콤한 화폐무침과 이미 먹어본 고수한 고사리 육개장이지만 역시나 환상의 조합이다 이거는 아 정말 좋고요 이게 제주도 이 음식 이 환상 자체가 우리 제주 문화 제주의 환상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아 이제 올여름 이제 무더워지고 있는데 무더워지기 전 정말 보양했네요 너무 좋네요 서귀포에서 보양했습니다 어머 해가 있네요 여기 휴치 같은데요 아 여기도 밑반찬이 많이 나오네요 아 좋은데 여기 여긴 또 어디야 여러분 우와 엄청 화려하고 보세요 엄청 맛있는 거 가득해요 정말 한상 차림이네요 한상 차림 한정식집에 한상을 받았습니다 30만원짜리 한상입니다 공 하나 빼고 3만원 3만원이요? 대단합니다 뭐야 이거 이게 어떻게 3만원 2인 1위는 15,000원 1위는 15,000원 이야 서귀포 동웅동에 있는 아주아주 유명한 제주 도민 맛집 관광객들보다 도민들에게 더 유명한 물회도 맛있고 정식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저녁에는 회먹으로도 많이 온다는 아 이것을 섭외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회가 저 회 그냥 이렇게 한 대여섯 점 있는 데는 많이 봤어요 이거는 그냥 회 한 접시에 시킨 거잖아요 그냥 어? 10만원짜리 한 접시에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너무 커져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네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회를 먹어야죠 싱싱한 광어입니다 쫄깃 쫄깃 꿀딱 단맛이 찰기 숙성이 너무 잘 된 이런 광어 시원한 맛이 나면서 달짝지근한 게 찰기가 육안에서 쫙쫙 달라붙는 이 맛 근데 이 광어를 신선하게 먹는다고 해서 바로 해서 먹으면 약간 흙맛 같은 게 나요 흙맛 같은 게 나는데 흙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약간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숙성이 굉장히 잘 돼서 고소하고 단맛만 나는 시원한 맛이 나는 그런 광어네요 이거지 도백고기가 나오네요 도백고기가 나오네요 이거지 이거야 이거 김치찜 밥도둑이야 야 내일이 좋아 했네 내일 나 꽁친 줄 알았어 아 내일찜이요? 먹으면서도 그 다음에 뭘 먹을까 생각할 수 있어 밥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은 이런 거에서 느끼는 거예요 먹으면서 계속 웃잖아 어 저거 기미 아니에요? 나왔어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음식이 안 없어져 이런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 이야 고맙고 중하네요 입에선 맛을 음미하고 다음에 뭘 먹지? 저 계란찜을 먹어볼까? 저 반찬을 먹어볼까? 이 국물을 먹어볼까? 계속 그 생각 중이야 아우 기미 와 소~~랑 우리 사장님이 예전부터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저희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없는 음식은 내치고 싶지가 않다 자존심이다 최고의 음식만 대접하고 싶다 푸짐하게 그런 정신으로 항상 대접하시는 그런 사장님 계란찜은 식혀 드셔야 되는 겁니다 계란찜은 식혀 드셔야 되는 겁니다 상과들로 이 제피, 제피를 따로 직접 돌아다니시더라고 와 대단하셔 우리 사장님 너무 정성도 야 수저가 필요 없다 저걸 한 입에 넣지 않았겠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오이가 치시는 건지 무슨 부추가 치시는 건지 자리돔에 뼈가 살강삼강 치시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너무 연해 구수함이 너무 궁금해서 올라와 그리고 끝에서 빵 쏴주는 이 제피향 전부 비면 좋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잔채상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이건 좀 아쉽다 일어났다 다시 앉은 거예요? 또 앉아서 먹는 건 아니겠죠? 진짜 부심하게 받았다 장가 가야 돼 음 네 네 그러면 그럼 남 teeny 선생님